연기 외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게 접근하고자 특수대학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도 있게 한 분을 연구하기보다는 그때 당시 개인적인 관심사에 폭을 넓히는 데 주로 주력을 했었습니다. 또 잘못된 과정을 제가 뒤늦게라도 알게 된 만큼 당시 지도교수님을 통해서 석사학위는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. 지난 이틀 동안 신도 있게 고민을 했고요. 많은 분들께 우려를 끼친 만큼 자숙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겠지만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얘기했을 때는 제작 보고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도교수님과 함께 지도교수님과 함께 지도교수님을 전달합니다. 이번에는 이틀 동안 신도교수님을 전달합니다.